제가 확신하싶어가지고 있잖아 와가지고 또 다른걸로 또 해 그거 오줌인데? 괜찮다 이거 오줌 빠져도 되나? 어 열릴줄 몰랐다 오줌 묻었어 열릴줄 몰랐어 통통하니까 뚱뚱이 가득 위에 부작용시장 고구마 스패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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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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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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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이건 진짜야? 진짜 임진이야? 응 진짜?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 진지하다고? 응 또 또 또 여기도 두 줄로 보이지? 응 확실해? 투고를 봤어? 저녁에도 해봤어 아니 그러면 이게 이게 뭐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바뀔 일이 없는 거야? 바뀔 일이 왜 있지? 지금 인심상태라는 건데 진짜? 응 정말 나쁜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지 그 뭐지? 내가 어제 꿈 꿨거든? 응 뱀 꿈 꿨거든 뱀 꿈인데 코브라가 자기를 물러가더라고 내가 어제 일찍 잤잖아 일찍 자고 깼잖아 그때 잠깐 잤을 때 꿈 꿨거든? 자기를 물러가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자기를 막고 아침에 봤지만 약간 느낌이 느낌이 있었어 배가 아프고 지난달은 증상놀이 하듯이 와 소름 돋는다 오늘 철학학에서 사실 그거 물어봤거든 엄마가 이세계획이 있냐고 근데 자기가 태어난 시 이제야 말한다 이제야 말한다 태어난 시를 모르니까 자기가 태어난 시를 모르니까 그냥 시 빼고만 봤을 때는 자기한테 세 명이 보인대 자식이 근데 내 건 정확하게 하니까 내한테는 한 명밖에 안 보인대 애가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구찌가 생긴 거야? 응 근데 이 색깔로 봤을 때는 흐르거나 이런 화요일에 그런 색깔은 더 연하고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진짜 확실하대 내가 맘카페에 올렸는데 한 30명 인증해줬어 우리 애는 태어나면 진짜 제대로 된 놈이라는데 아 진짜 10월달에 만나요? 아 10월달에 나온 건가? 10월달에 만나요? 올해? 어 그 소띠네? 어 어 이거 저 뭐야 왜 요리인 줄 알았지 어 자기의 생생한 모습을 담으려 했는데 아 눈물을 흘려줬어야지 그러면 유아당인데 아유 고생했다 진짜 그래서 주말에 아 월요일날 일어나면은 응 깨운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잖아 응 그래서 진짜 뼈 조심해야 되네 형 올라온나 올라온나 이게 그 가슴이 있다고 이게 차한테 안 씻어 안 씻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오늘 아침에 씻어도 안 씻어 응 와 진짜? 이게 사기 아니제? 사기 아니야 이거는 임상부 쉬를 통해서만 색깔이 나올 수 있어 맞잖아 딴 생각 아니제 이거 그치 내가 혹시나 씻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른 걸로 또 해 그거 오줌인데? 괜찮다 이거 오줌 빠져도 되나? 상관없나? 응 그걸 왜 이래? 열릴줄 몰랐다 오줌 묻었어 손 씻고 와 오줌 묻었어 열릴줄 몰랐다 또 내꺼다 좋은 아빠 엄마가 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